어서오세요 방구님들 네 오늘 드디어 연인의 마지막 편을 들려드리겠네요 장편을 하게 되면 항상 이 마지막 영상에서 밀려오는 이 서운함, 시원함 하지만 다음 작품에서 또 뵐 거라 생각하면 그 마음이 다시 설레임으로 바뀝니다 참 영상 후반에 출연자분들이 인사드린다고 하시네요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자 그럼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2. 차는 벌써 안강을 지나고 있었다 선역 하늘을 처연한 붉은 노을로 물들이던 해가 어느새 산너머로 숨어버려 어스름이 대지 위에 깔리고 있었다 하윤이 탄 버스를 무심히 지나쳐가는 자동차들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아스팔트 위에 등대처럼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다 하윤은 다시 눈을 감았다 사북에서 돌아오던 날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하며 깔깔대던 다혜의 모습이 떠올랐다 서울로 올라가는 차 안에서 운전을 하던 다혜가 고개를 살짝 돌려 하윤에게 물었다 하윤씨 우리 이제 정말 돌아가는 거지? 우리의 둥지 속으로 돌아가는 거야 하윤씨 그렇지? 하윤은 그렇게 자꾸만 확인하려고 하는 다혜의 모습이 천진스러워 보여 오랜만에 밝게 웃었다 5시간이 넘는 기록길에 다혜는 지칠 줄 모르고 계속 제잘됐다 하윤도 다혜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드려주었다 오래전에 어떤 시골 사람 하나가 광산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의 평생 꿈이 금을 한번 만져보는 거였어 그런데 그 사람이 광산의 채탄 막장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놀랍게도 금을 발견한 거야 발파 작업이 끝나 석탄을 싣고 있는데 반짝거리는 금빛을 내는 광석이 그 사람의 눈에 들어온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은 그것을 들어 작업등 불빛에 비춰보았어 작은 계란만한 광석에 정말 금이 무수히 박혀있는 거야 황홀했지 그래서 더 없나 하고 주위를 살펴보니 그 광석이 여기저기에 잔뜩 흩어져 있는 거야 그 사람은 옳다 하고는 작업복 주머니에 그 광석을 가득 채워가지고 고향으로 떠났대 광차고 뭐고 다 팽개치고 말이야 어머 그래서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집 근처 금빵에 그것을 가지고 가서 감정을 해봤지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금이 아니라 유석이라는 거였어 그렇게 그 사람의 꿈은 박살이 나고 말았단 얘기야 어때 재미있지? 다혜는 하윤의 얘기를 듣고는 배꼽을 잡고 웃었다 너무 우스워서 눈물이 다 나네 그런데 그 광석에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빛이 나요? 물론이지 어둠 속에서 램프 불빛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워 그런데 그것은 유학 성분이 철 성분과 화학 작용을 일으켜서 생기는 현상이야 나도 처음에는 기온이 형한테 깜빡 속을 뻔했지 나중에 나오는데 정안이 녀석이 귀뜸을 해줘서 알았지만 하윤씨 그런데 나 한 가지 놀란 게 있어요 그게 뭐야? 하윤이 의아한 얼굴로 물었다 열린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밤바람에 실려오는 다혜의 머리내엄이 상쾌했다 다혜의 얼굴은 맑은 8월의 하늘에서 반짝이는 별빛만큼이나 고았다 지난번에 사북에서 하윤씨의 소지품을 챙기다가 우연히 시장 노트를 겸한 일기장을 보게 됐거든요 그 노트에서 난 하윤씨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했죠 사생활 치매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보게 된 거니까 화내면 안 돼요 알았죠? 그 말에 하윤은 얼굴을 붉혔다 그 노트는 하윤이 사북 땅에 닻을 내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쓰기 시작한 것이었다 거기에는 탕광 생활을 통해 경험한 광부들의 진솔한 모습에 대한 기억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또한 다혜를 향해 끝없이 끌어오르는 그리움이 용해되어 있는 노트이기도 했다 그런데 그것을 다혜가 봤다는 것이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생활하면서 느낀 점들을 생각나는 대로 기록해둔 것일 뿐이지 아니에요 그 노트를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마음에 들어 외운 씨도 있는걸요 다혜는 하윤의 노트에서 보고 외운 씨 가운데 한 편을 조용히 읊조렸다 황금빛 찬란한 사랑이 아니어도 좋아라 어느 날 너의 옷 속을 핏빛으로 물들이는 두견새에 울음되어 무너지는 세월의 뼈마디 속에 묻힌다 해도 너의 영혼 속에서 억겁을 초롱한 눈빛으로 반짝일 수만 있다면 이슬 젖은 눈가에 차오르는 슬픔은 빙가슴 울리는 진홍곡에 담아 잠재우리다 마침 차 안에는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의 배경음악이 은은한 클라리넷 선율로 흐르고 있었다 그녀가 읊은 하윤의 씨는 사랑아리라고 이름 붙인 연작 씨 중 한 편이었다 시의 운율이 묘하게 평화롭고 잔잔한 클라리넷의 선율과 흐러져 하윤과 다혜의 가슴 속에서 작은 감동으로 물결치고 있었다 하윤은 반포에 있는 다혜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에 그동안의 광산 생활을 돌이켜보았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하윤에게는 참으로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해준 시간이었고 그의 생활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준 시간들이었다 하윤에게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사회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점이었다 이웃 중공업에서 사회 초년병으로 사회에 뛰어들었을 때만 해도 그는 치졸한 영웅심과 강한 자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어쩌면 젊음에서 오는 당연한 자부심이오 긍지인지도 몰랐다 그러나 몇 년 사이에 닥친 시련들이 하윤에게서 그런 치기를 몰아내고 자신의 삶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주었다 또한 진묵순인과의 끊으려고 해야 끊을 수 없는 인연이 하윤을 깊은 선적 정신 세계에 파고둘 수 있게 이끌어주었다 그 결과 이제 다혜와의 관계도 치졸한 사랑 노름이거나 무분별한 격정으로 끌고 갈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무조건적인 회피나 잠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탄광 매몰 사고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던 것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점도 있었다 하윤이 다혜의 요구대로 따라준다면 자신의 생활을 그녀에게 전부 떠맡기는 꼴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윤은 우선은 두세 달 정도 여유를 가지고 다른 방법을 모색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때 생각에 잠겨있던 하윤을 다혜가 불렀다 하윤씨 조금 더 가면 신갈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다혜는 정호에게 갈 것인가를 묻고 있었다 아까 떠나기 전에 수원으로 연락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호가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혜는 우선 편안한 마음으로 푹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시간도 벌써 밤 10시를 넘어서고 있었다 다혜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하윤이 말했다 내일 다시 내려오는 게 낫지 않을까? 너무 늦었고 또 그곳에 도착하면 쉽게 자리를 뜰 수 없을 테니까 일단 서울로 가자 가서 전화를 하지 뭐 그래요 그럼 반포로 먼저 가요 다혜가 기뻐하며 환하게 웃었다 꽤 늦은 시간인데도 반포 아파트 광장에서는 여기저기 더위를 식히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몇 달을 떠나 있었는데도 그런 모습들이 전혀 낯설지 않았다 차를 아파트 앞에 세운 뒤 하윤의 팔에 매달려 아파트 계단을 오르면서 다혜가 말했다 하윤씨 기분이 어때? 좋아? 하윤이 미소를 지으며 머리를 끄덕였다 정말? 그저께 올라왔을 때 하윤씨 맞을 준비를 다 해놨죠 하윤씨가 있을 때 그대로야 변한 것도 없고 하윤씨 웃는 모습 보니 이제 마음이 놓여요 현관에 도착하자 다혜는 핸드백 속에 들어있던 현관 열쇠를 꺼내서 하윤에게 건네주며 문을 열라고 재촉했다 하윤씨 집이에요 주인이 열고 들어가야죠 하윤은 그런 다혜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녀를 자신의 품에 세차게 끌어안았다 다혜는 하윤의 품 안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숨이 막힌다는 신용을 해보였다 하윤씨 이제 날아가기 없기 알았지? 하윤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가 다시 문을 열라고 재촉했다 하윤이 그녀의 말대로 문을 열었다 현관문을 열기는 했지만 선뜻 들어가기가 왠지 쑥스러웠다 다혜는 머뭇거리는 하윤의 등을 밀며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가 불을 켰다 거실 안은 온통 노란 리본들로 가득했다 리본들은 노란 나비가 되어 너울너울 날아다니며 하윤의 귀가를 함께 기뻐하고 있었다 하윤은 현관에 등을 기댄 채 넋이 나간 얼굴로 노란 리본들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하윤의 품으로 다혜가 안겨왔다 그녀는 하윤의 입술을 찾았다 그들은 서로의 기쁨을 확인한 긴 입맞춤을 나누었다 하윤이 속삭였다 고마워 하윤씨 다시 긴 입맞춤 뜨거운 입맞춤 속에서 다혜 눈물이 하윤의 입술 사이로 흘러들고 있었다 아파트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하윤과 다혜는 청주에 있는 다혜 집으로 함께 내려갔다 다혜의 아버지 한초루는 60이 넘은 나이에도 나이를 짐작할 수 없을 만큼 건강하고 당당한 체구의 멋을 아는 신사였다 그녀가 말했던 것처럼 그는 세상 사이에는 초연한 사람으로 보였다 그는 세상 사이에 초연할 수 없는 직위의 공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한도인의 모습 그 자체였다 하윤이 광산으로 떠난 후 다혜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통해 아버지 한초루와 동생 석현은 처음으로 하윤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한초루에게 있어서 다혜는 어쩌면 자식은 애물이라는 속담이 꼭 들어맞는 존재였을지도 모른다 그의 딸 다혜는 그녀가 속한 화단에서 결코 무시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고통을 주는 딸이었다 아버지 한초루로서는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하는 딸자식의 처지가 늘 안타깝고 안쓰러웠다 처음으로 딸에게서 하윤의 존재를 확인했을 때 한초루는 안 된다며 펄쩍 뛰었다 그러나 다혜의 고집은 그보다 더 완강했다 하윤의 도움이 없었다면 자신이 인정을 받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네 번째 전시회의 대성공도 사실은 하윤의 공이라고 설명하면서 하윤의 존재가 없는 자신의 삶은 무의미하다고 끈질기게 설득했다 그렇게 해서 한초루는 결국 흔적도 보이지 않는 하윤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동생 석현은 하윤을 처음 대면하는 것이었지만 다혜의 전 남편인 송진우에게서 느껴지던 거부감이나 이질감 같은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 마음이 놓였다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자 스스럼 없이 하윤에게 매형이라는 호칭을 붙일 만큼 서로 통하는 사이가 되었다 그렇게 되자 다혜가 결혼식을 올리자고 졸랐다 그러나 하윤은 선뜻 그 말에 응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자신의 불안정한 처지가 마음을 정하는 데 방해가 되었다 그는 누구보다 떳떳한 모습으로 그녀를 자신의 신부로 막고 싶었던 것이다 망설이는 이유는 또 있었다 그동안 정호의 아버지 장개섭의 노력으로 꽤 불어난 고향의 땅과 집을 처분해서 정리해야 할 것도 있었고 또 나름대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기도 했다 사실 하윤은 다혜와 운명적인 만남을 가진 이후 그녀를 향한 그리움을 표현할 특별한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에 그녀를 향한 사랑의 열정이 바로 시라는 형식으로 문자화되기 시작했고 어느새 200여 편에 달하는 시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다 하윤은 아파트로 돌아온 뒤 자신이 써온 시들을 정리해서 10월경에 시읒 대학에 있는 전지훈 교수에게 보냈다 다혜를 향한 진솔한 사랑의 언어들이 그녀에게 작은 감동이라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내린 결정이었다 그런데 정 교수에게 보낸 원고에 대한 회신이 한 달 정도가 지난 어제 하윤에게 배달되었다 정 교수는 회신에서 하윤의 시적 감각이 매우 뛰어나다고 평하면서 자신이 직접 나서서 시집으로 엮을 수 있게 출판사를 주선해 주겠다고 했다 또한 서문과 해설도 맡아주겠다는 반가운 소식도 전했다 하윤은 뛸 듯이 기었다 그는 이 소식을 눈꽃 뜰 새 없이 바쁘게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다혜에게 알리기로 했다 지난 전시회가 대성공을 거둔 뒤 다혜는 여기저기에서 전시회를 열자는 제안을 받았고 그 제안을 거절하느라고 즐거운 비명을 지를 정도였다 그녀는 내년 3월 초에 인사동의 미술관에서 다섯 번째 전시회를 열기로 되어 있어서 그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다혜는 오늘도 작업을 하기 위해 온이동 아틀리에 나가 있었다 그녀는 하윤에게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리기도 했다 하윤씨 때문에 이젠 내 몸이 내 몸이 아니에요 나 때문이라니? 지난번 전시회 때 나를 많이 도와줬잖아요 그 덕분에 전시회도 대성공을 거두었고 그러다 보니 밀려드는 작품 제작을 위해 전시회를 열자는 제안에 눈코 뜰 새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거야 즐거운 비명이지 그리고 사실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다혜씨의 능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이지 어디 그게 내 공인가? 어쨌든 그 때문에 하윤씨와 오붓한 시간도 같이 못하고 그러는 게 미안해요 그래도 내 마음은 알죠? 다혜와 하윤은 요즘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순간을 살아가고 있었다 벽에 걸린 뻐꾸기가 저녁 7시를 알렸다 하윤은 아틀리에로 전화를 걸었다 착신음이 들리기가 무섭게 수화기 속에서 싱그러운 다혜의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하윤씨? 응 금방 들어가서 맛있는 저녁 해줄게요 지금 막 들어가려고 정리하던 중이에요 잠깐만 기다려요 그녀는 하윤이 일찍 들어오라는 말을 하기 위해 전화를 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아니야 그래서 전화를 한 게 아니고 밖에서 잠깐 만났으면 하는데 괜찮겠어? 다혜씨에게 해야 할 이야기가 좀 있어서 하윤은 일부러 약간 걱정스러운 말투로 그녀를 놀렸다 그러자 금방 반응이 왔다 하윤씨 왜요? 무슨 걱정거리라도 생겼어요? 무슨 일인지 빨리 얘기해봐요 궁금해요 전화로는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전화를 받으며 발을 동동 그를 그녀의 모습이 떠올라 하윤은 빙긋이 웃었다 아니야 내가 시내로 나갈 테니까 9시쯤 지읒 호텔 나인스 게이트 바로 와요 예 알았어요 다혜는 걱정이 가시지 않은 말투로 전화를 끊었다 하윤은 그녀가 사준 밤색 양복을 꺼내 입고 한껏 멋을 부렸다 그녀에게 그 어느 때보다 멋진 모습으로 행복의 바구니를 전해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정도 늦게 나인스 게이트 바로 들어서는 하윤을 보고 먼저 와 있던 다혜가 탄성을 질렀다 그렇게 멋을 낸 하윤의 모습은 다혜도 참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었다 하윤을 보자 그가 하겠다는 이야기가 걱정스러운 내용이 아님을 눈치챈 다혜는 하윤에게 곱게 눈을 흘겼다 어쩜 사람을 그렇게 놀라게 해요 나는 무슨 일인가 하고 깜짝 놀랬지 뭐예요 그래? 왜? 나는 장난 좀 하면 안 돼? 그런데 무슨 좋은 일이 있길래 이렇게 멋까지 잔뜩 부린 거예요? 하윤은 광산에서 되돌아온 호로 여관에서는 정장을 하지 않았다 외출을 할 때도 항상 간편한 복장을 선호했다 다혜가 그런 옷차림을 탓하기라도 하면 그냥 웃어넘기던 그였다 그래서 오늘처럼 멋을 부린 하윤의 모습은 여관에서는 볼 수가 없었다 하윤은 말없이 웃기만 했다 하윤은 웨이터에게 드람브이 한 잔을 시킨 다음 피아노를 연주하는 사람에게 맨델스 존의 한여름밤의 꿈 중에서 결혼 행진곡을 연주해달라는 부탁을 전하게 했다 다혜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면서 자꾸만 이야기를 해달라고 보채다 하윤이 그래도 이야기를 해주지 않자 다혜는 몹시 즐거운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잠시 후 주문한 술과 안주가 나왔다 하윤이 먼저 다혜에게 술을 따라주었다 황금색 드람브이의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그러는 동안 피아니스트가 결혼 행진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드디어 하윤이 입을 열었다 나 다혜씨와 결혼했으면 해 다혜씨에게 줄 선물이라고는 다혜씨를 그리워하며 써온 시들 그 그리움의 향기를 담은 내 시집 한 권뿐이지만 어제 순천에 계신 전교수님이 내치조란 언어들을 시집으로 출판하기로 했다는 연락을 주셨어 어때? 승낙해 주겠어? 하윤씨 나 혼자 생각해 본 건데 다혜씨의 다섯 번째 전시회가 열리는 미술관에서 전시회 개막일에 우리의 결혼식을 올리는 게 어떨까 싶어 다혜는 목이 메어 대답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이 은은한 불빛 아래 진주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다혜는 어떻게 집에 들어왔는지 모를 만큼 황홀감에 흠뻑 빠져 있었다 그녀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하윤을 끌어안고 여기저기 입을 맞추었다 하윤씨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어요 정말 멋있어요 시인과 파나가의 만남이라? 그럴 듯할지도 몰라 하하하하 그럴 듯할 정도가 아니에요 하윤씨 너무 근사해요 다혜는 기쁨으로 몸을 떨며 온 밤을 하얗게 지새웠다 차는 포항 터미널에 도착해 있었다 하윤은 차에서 내리며 자신의 발밑으로 파고드는 어둠의 또 다른 모습이 잠시 후 자신이 떨어질 나락의 색채일 거라는 생각을 했다 그는 참담한 얼굴로 터미널 앞에서 택시에 올라탔다 시우 병원으로 가주세요 행선지를 말하는 하윤의 목소리가 몹시 떨리고 있었다 3 하윤은 자꾸만 망설였다 시우 병원 원무실을 향해 걸어가면서도 마음은 정문 밖으로 줄다람치고 있었다 병원 복도로 들어서니 병원 특유의 알코올 냄새와 함께 눅눅한 죽음의 냄새가 후각을 자극했다 어두운 죽음의 기운이 흡사 자신의 몸뚱이에 끈덕지게 달라붙는 야광충 같다는 착각이 들었다 하윤은 그것을 떨쳐버리기라도 하려는 듯 부르르 몸을 떨었다 그는 잠시 후면 맞닥뜨려야 할 잿빛 죽음의 공포에 질린 듯한 표정으로 원무실 접수 창구에 대고 다혜가 입원해 있는 병실을 묻고 있었다 눈꼬리가 치켜 올라간 여직원이 신경질적으로 하윤의 말을 받았다 지금은 면회가 안 됩니다 하윤이 다시 어느란 말투로 대꾸했다 예 너무 늦은 시간이라는 건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저는 환자의 가족입니다 지금 막 서울에서 내려오는 길이기 때문에 하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녀가 다시 안 된다고 잘라서 말했다 그러자 당당하지 못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우습다는 생각이 들면서 슬슬 부화가 치밀어 올랐다 다혜가 죽어가고 있는데 자신은 한심하게도 이런 여자와 실랑이를 버리고 있다는 사실에 울컥 화가 치밀었던 것이다 드디어 하윤이 거칠게 말을 내뱉었다 이봐요 아가씨 내 가족이 아니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 병원 입원실에서 죽어가고 있어 나는 죽어가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달려온 사람이야 그런데 면회를 할 수 없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지금 뭐 하자는 거야? 하윤은 금방이라도 불꽃이 튈 것 같이 활활 타오르는 눈으로 그녀를 쏘아 보았다 그러자 그녀는 겁에 질린 듯 말을 더듬거리며 사과를 했다 하윤이 목소리를 높이자 근처에 있던 간호사들과 몇몇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하며 모여들었다 사람들은 불안한 눈초리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저 미안합니다 저는 단순한 면회객인 줄 알고 그만 잠깐만 기다리세요 한 다혜씨라고 하셨죠? 여직원이 허둥대는 몸짓으로 다혜의 기록카드를 찾았다 하윤은 화를 억누르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하윤을 불렀다 형! 뒤를 돌아보니 석현이 서있었다 이 중에 볼일이 있어 내려왔다가 형의 고함 소리를 들었어요 혹시나 해서 뛰어내려왔는데 역시 형이 맞군요 저를 따라오세요 형 석현과 함께 병실로 올라가는 하윤의 뒷모습을 원무실 여직원이 새축한 눈으로 못마땅하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몸을 휙 돌려 원무실 안쪽으로 사라졌다 다혜 입원실은 3층에 있다고 했다 하윤은 계단을 잡고 헛디뎠다 그는 몹시 허둥대고 있었다 다시 계단을 잘못 밟고 기웃둥거리는 하윤을 붙잡으며 석현이 입을 열었다 형 진정하세요 그리고 누나는 아직 내가 형에게 갔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석현의 힘없는 모습은 보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석현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누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네 석현은 하윤이 와준 것이 몹시 반가우면서도 자신에게 떨어질 다의 질책을 걱정하고 있었다 병실은 3층 복도 끝에 있는 중환자실이었다 315호실이라는 팻말이 보였다 석현이 병실 앞에 서서 이곳이라는 듯 눈으로 그것을 가리켰지만 하윤은 선뜻 병실문을 열지 못했다 망설이는 하윤을 보고 석현이 말했다 누나는 지금 자고 있어요 병실에는 아버지만 계세요 어쩌면 누나가 깨어있을 때보다는 차라리 나을 거예요 자 어서 들어가요 다음 순간 석현이 이제는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모습으로 병실의 문을 열고 들어섰다 석현이 들어간 뒤에도 오득헌이 서 있던 하윤이 병실로 들어섰다 산소마스크를 쓰고 병상에 누워있는 다의의 파리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한철우는 하윤이 들어서는 기척을 느끼고도 등을 돌린 채 창방만 응시하고 있었다 병실 안에는 죽음의 냄새가 속속 들이 배어있었다 한철우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울음을 참고 있는 그의 어깨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하윤이 병상으로 바싹 다가섰다 그녀의 얼굴은 산소마스크로 반쯤 가려져 있었다 그녀의 얼굴 어디에도 6개월 전에 싱그럽던 모습은 흔적조차 없었다 금방이라도 뚝뚝 떨어질 것 같던 풀꽃 같은 싱그러움도 환한 미소도 끈질기게 달라붙는 죽음의 그림자에 자리를 내주고 그녀의 곁을 떠나버린 모양이었다 가슴에 모아져 있는 야일대로 야인 다의 손을 하윤이 살며시 잡았다 이를 악물고 터져나오는 오열을 참으며 하윤은 그녀의 손에 자신의 뺨을 갖다댔다 온기마저 느낄 수가 없었다 차가운 눈물이 그녀의 야윈 손위에 떨어졌다 그런 하윤의 모습을 말없이 눈물 지으며 바라보던 한철우가 비로소 하윤에게 다가와 그를 만류했다 그리고 하윤을 자신의 품에 안았다 몇 달 사이에 한철우의 모습도 십 년은 더 늙어버린 듯했다 몹시 수척한 모습이었다 하윤군 와주었군 차라리 오지 않는 것이 저 아이에게는 더 나았을지도 모르는데 축축한 습기가 묻어있는 그의 목소리 역시 금방이라도 땅속으로 꺼져버릴 것처럼 야위어 있었다 하윤은 한철우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그의 가슴이 다 젖도록 소리죽여 울었다 다혜는 가슴을 압박하는 통증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 일어났다 그녀의 흐릿한 시야 속으로 하윤의 모습이 다가섰다 그녀는 흠진 놀랐다 잠시 후 자기가 본 사람이 정말 하윤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그녀가 산소마스크를 벗어던지며 발악을 하듯 소리를 질렀다 나가 다 나가 이런 비참한 늘 몰고들 다혜의 고함 소리를 듣고 간호사실에 있던 담당 간호사가 놀라서 뛰어들어왔다 몸부림치는 그녀를 안정시키며 상황을 눈치챈 간호사가 하윤에게 나가라는 눈짓을 보냈다 그러나 하윤은 차마 병실을 나갈 수가 없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악을 써대는 그녀의 가슴에 자신의 얼굴을 묻고 가슴에 사무치는 우열을 토해냈다 그러자 마구 소리를 지르던 다혜가 기지난 듯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야율대로 야인 두 팔로 하윤의 머리를 껴안고 흐느꼈다 하윤씨 왜 왔어? 이 못난 여자가 가는 길을 더 비참하게 만들고 싶어서 나 하윤씨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 하윤씨 그래 그래 왜 진작 알리지 않았어 이 바보야 하윤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하윤을 더욱 가슴절이게 했다 그래 나는 바보야 나는 하윤씨 앞에서는 언제나 영원한 바보일 뿐이야 하지만 그런 바보를 찾아 헤매는 하윤씨는 더 바보 그녀는 말도 채 끝내지 못한 채 호흡장애가 일어나는지 몹시 괴로워했다 간호사가 침대 옆에 떨어져 있던 산소마스크를 입에 대며 의사 호출용 부조를 급하게 눌러댔다 금방 의사가 뛰어들어왔다 다혜의 상태를 살피며 간호사에게 대충 사정을 전해드린 의사는 세 사람에게 병실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했다 환자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혜는 의식이 혼미해져 가는 가운데서도 하윤을 애타게 부르고 있었다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하윤을 억지로 떠밀다시피 해서 석현이 병실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하윤은 마치 넋이 나가버린 듯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병실 앞 복도의 딱딱한 나무 의자에 걸터 앉았다 잠시 후 복도로 나온 의사가 한철우를 불렀다 한 선생님 환자가 너무 무리하지 않게 해주셔야죠 그렇지 않아도 요즘 들어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 자꾸 이런 일이 생기면 의사가 말끝을 흐렸다 예 알겠습니다 진통제를 다 드렸으니까 환자가 몇 시간은 잠을 잘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윤 박사님께서 퇴근하시면서 내일 오전에 한 선생님을 뵙자고 하시더군요 10시쯤에 박사님을 한번 만나보시죠 젊은 당직 의사가 내려간 뒤 세 사람은 다시 병실로 들어섰다 다혜는 또다시 깊은 잠에 빠져있었다 그것이 주사의 힘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자 하유는 이제 자신의 힘으로는 편안히 잠들 수조차 없는 그녀의 처지가 너무 안쓰러웠다 하유는 그녀의 파리한 얼굴에 들이온 죽음의 그림자를 보며 그녀가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영원한 잠에 빠져버린 것 같단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잠든 다혜를 흔들어 깨우고 싶은 강한 충동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하유는 차마 그녀를 깨울 수가 없었다 하유는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잠든 다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러고 있자니 몇 개월 전 그녀가 마지막 스케치 여행을 떠날 때의 일이 떠올랐다 하유씨 같이 가요 그래야 하유씨에게 내가 알고 싶어하는 것들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오랜만에 함께 시원한 바람도 쐴 수 있고 하유씨 말처럼 단바람도 실컷 마실 수 있잖아 아니야 혼자 갔다 와 위대한 영감은 혼자만의 철저한 고독 속에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혜씨도 잘 알 텐데 그래도 나는 하유씨와 함께 가는 게 더 좋은데 그녀는 하유에게 어리광을 부리듯 계속 졸라댔다 그러나 하유는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고 대신 자신의 계획을 들려주었다 함께 갔으면 좋겠지만 나는 나대로 계획이 있어 이번 기회에 경주 남산의 불적을 한번 완벽하게 탐사해보고 싶어 그동안 계획을 세워봤는데 다혜씨가 작품 구상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출발할 생각이야 그리고 다혜씨의 전시회 개막에 맞춰서 내 시집이 나올 수 있게 시집 출판도 진척시켜야 하고 그러니까 섭섭하더라도 이번에는 혼자 다녀올 것 아셨죠? 요왕님? 그리고 내년에 열리는 다혜씨의 전시회 말인데 주제를 이런 방향으로 잡으면 어떨까? 그 순간 하유니 말을 멈추더니 느닷없이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들여 포근하게 안았다 그런 다음 달콤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시와 단화의 만남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 어때? 어머 정말 근사해요 역시 시인의 감각은 언제나 달콤하다니까 다혜는 즐거워하며 하윤에게 다시 한번 안겼다 창을 타넘은 가을 햇살이 마른 가을 향기처럼 윤박사의 방에 퍼지고 있었다 밝은 실례와는 달리 마주 앉은 세 사람의 표정은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다 윤박사가 입에 물었던 담배를 탁자 위에 재떠리에 비벼 끄며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이제 더 이상 수술을 해볼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이제 와서 또 수술을 한다는 것은 환자에게나 집도해야 하는 의사에게나 고통스러운 일일 뿐이란 생각이 드네 차라리 이 정도라도 기운이 남아있을 때 자신을 정리하는 것이 나는 지금까지 버텨온 것만 해도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네 윤박사는 곤혹스러운 듯 말을 마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는 마치 움직일 수 없는 석고상처럼 그렇게 붙박여 서 있었다 한철우는 자신이 윤박사에게 물어야 할 말이 두려운 나머지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입술이 타서 혀끝으로 입술을 축인 뒤 그가 어렵사리 입을 열었다 그럼 저 애가 며칠이나 견딜 수 있다는 한철우의 목소리가 공허하게 방 안을 떠돌았다 창가에 서 있던 윤박사가 뒤를 돌아보지도 않은 채 메마른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마 길어야 일주일이 될 것에 그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고 지금의 상황으로는 어쨌든 일주일 이상 견디기는 어렵다고 보네 하윤은 혼자 윤박사의 방에서 빠져나왔다 나올 때 보니 한철우는 거의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다 하윤의 눈은 이미 젖어 있었다 그의 귓가에 진묵스님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사랑하는 사람을 가지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서 괴롭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 또한 괴로우니라 병실문을 열고 들어서는 하윤이 흠칫 놀랐다 어제저녁 하윤이 병원에 도착한 이후 줄곧 정신에 혼미를 거듭하던 다혜가 말짱한 모습으로 깨어있었다 그녀는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화장을 하고 있었다 생명의 불꽃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마지막 불꽃을 찬란히 살을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몇 달 전에 싱그러움이라고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메마른 얼굴을 거울 속에 비춰보며 그녀는 화장을 하고 있었다 그녀가 병실로 들어서는 하윤을 발견하고는 살며시 웃어 보였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 곧잘 짓곤하던 그 웃음이었다 그리고 웃음을 거두며 힘없이 입을 열었다 내 추한 모습을 하윤씨에게 보이는 것이 죄스럽다는 생각이 그녀는 말을 채 잊지 못하고 고개를 폭숙인 채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간호사가 쓸며시 고개를 돌렸다 그녀도 울고 있는 모양이었다 하윤이 병상으로 다가가 다이를 힘껏 껴안았다 그녀의 몸은 훅 불면 금방이라도 날아가 버릴 깃털처럼 너무나 가벼웠다 하윤의 목소리도 축축히 젖어 있었다 애써 화장한 다이의 얼굴은 눈물 범벅이 되어 마치 어리깡대 같은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하윤이 두 손으로 그녀의 야인 얼굴을 매만지다가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처연한 감미로움이었다 그녀가 힘이 드는지 살짝 하윤의 상체를 밀어냈다 그리고 눈물이 가득 찬 눈으로 하윤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윤씨 하윤씨에게 오래오래 좋은 여자로 남고 싶었는데 이렇게 나는 이제 어쩌면 좋아 그녀는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두 사람에게 남은 길지 않은 시간이 그렇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울며 웃으며 힘들게 자신의 몸을 지탱하던 다이가 탈진한 모습으로 하윤에게 마지막 부탁이라며 입을 뗐다 하윤씨 당신의 시를 들려줘요 이제는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그녀는 힘이 드는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을 잠시 멈췄다가 다시 꺼질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의 시를 처음 읽을 때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를 거예요 하윤씨는 하윤씨 빨리 하윤은 그녀의 두 손을 꼭 잡고 조용한 목소리로 시를 암송하기 시작했다 한때 세상을 알아버린 사람들마저 달뜨기하던 붉은 도와 한 무더기 피어있던 내 혈관에 번지던 목마른 갈증은 시를 암송하던 하윤도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다이가 힘없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냈다 하윤씨 어서요 아무도 찾지 않던 얼어붙은 돼지의 심장에 빗물로 녹아드는 그리움 순간의 쾌락을 탐해하는 분아비의 운명보다 차라리 더 서러운 기다림으로 타버릴 지친 내 삶의 궤적은 눈물 속을 하윤이 시의 마지막 연을 읊주르기도 전에 그녀는 다시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리고 생사의 기로를 넘나드는 이틀 동안의 고통을 겪고 난 뒤 그녀는 홀로 먼 길을 떠났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하윤을 남겨둔 채 다이가 먼 길을 떠나기 위해 단말마의 고통 속에서 헤매던 그 이틀의 시간은 하윤에게도 영혼마저 숨죽인 처절한 슬픔의 시간이었다 의식이 꺼져가는 가운데서도 하윤의 이름을 부르는 그녀의 신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윤은 참을 수 없는 고통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 위로 희디 흰 시트가 덮였다 그 순간 하윤은 식어버린 그녀의 가슴에 엎드려서 오래도록 뜨거운 눈물을 쏟았다 그녀의 식어버린 심장을 자신의 뜨거운 눈물로 되살리기라도 하려는 듯 하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날 줄 몰랐다 싱그러운 사랑의 향운을 흩날리던 순결한 한 영혼이 그들의 곁을 떠나던 날 병실 창문 밖으로는 어둠을 몰고 온 차가운 가을비가 대지를 적시고 있었다 그녀의 시신은 그녀가 소원한 대로 화장을 했다 그녀의 모든 것이 이제는 한 줌의 재가 되어 푸른 형상강의 강물 위로 자유롭게 날아갔다 하윤은 눈물을 쏟으며 하염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형상강 수면 위로 붉은 노을이 피를 토하고 있었다 4. 적광전을 울리는 진목스님의 목탁소리가 하윤의 텅 빈 가슴 속에서 처연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5대산 산골짜기에는 벌써 첫눈이 내렸다 적광전 밖을 휘도는 산바람은 허전한 하윤의 가슴을 더욱 시리게 만들었다 무표정한 얼굴로 다해의 사십구제를 시작한 진목스님의 연불소리가 적막한 산골짜기에 파문처럼 여울질 때 하윤은 그녀를 향한 그리움을 묶은 한 권의 시집을 일주양의 향운 속에 눈물로 바쳤다 다해의 사십구제가 열리기 이틀 전까지 하윤은 그녀의 유작전을 열기 위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분주하게 뛰어다녔다 그것은 어쩌면 그녀가 떠난 빈 자리를 확인하게 되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한 처절한 몸짓이었는지도 모른다 유작전을 준비하며 다해가 남긴 작품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녀가 곁에 있을 때 가슴 뿌듯하게 차오르던 희올과 감동이 이제 가슴을 애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하윤의 뼛속까지 쑤셔대고 있었다 화랑책에서도 천재 여류판화가의 요절을 애석해하며 그때까지 밀어두었던 한다의 판화전을 기꺼이 승낙했다 눈물과 회안으로 준비된 그녀의 유작전은 이틀 전에 개막되었다 하윤은 유작전의 개막을 보고 난 뒤 화랑일은 석현에게 맡긴 채 자신은 이곳 얼정사로 내려왔다 진묵스님이 며칠 전부터 손수 준비해 준 사십구제가 열리는 적광전에서 하윤은 다해의 생전에 환한 미소를 떠올리며 소그름을 삼켰다 그가 적광전 법당문을 힘없이 나섰을 때 차디찬 바람 속에 하얀 눈가루가 날고 있었다 요절한 여류천재 판화가 한다해 유작전 판화와 시의 만남 그녀의 프로필이 적힌 팜플렛 위에 새겨진 선명한 글자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다는 착각이 들었다 그때 하윤의 머릿속에 언젠가 읽은 헤르만에스의 시 향수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사랑한다는 것은 꼭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만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구절이 그 구절을 자꾸만 대내는 하윤의 눈시울이 축축이 젖어들고 있었다 그때였다 끊어질 듯 끊어질 듯 이어지는 진묵스님의 연불소리에 휩싸여 한 마리의 섬묘룡이 적광전 용마루 위를 눈물을 흘리며 날고 있는 것을 하윤이 본 것은 네 김상욱 작가님의 연인 1권과 2권 긴 장편 소설이었습니다 하윤과 다해의 첫 만남부터 마지막 가슴에 묻어야 하는 이별의 순간까지 탄광촌의 이야기를 낭독할 때는 저도 덩달아 긴장이 되었고요 이 소설을 낭독해드리기 위해 탄광촌을 더 깊이 검색해보고 찾아보았답니다 가난으로 허덕이던 그 시절 많은 생명이 한 줌의 재로 꺼져갔던 암울한 시간들 천에 고하였던 기원의 사망 소식은 낭독하면서도 울컥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편까지 함께 해주신 방구님들께 우리 출연자분들이 인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먼저 하윤씨부터? 아 네 주인공 하윤입니다 책방의 방구님들의 사랑으로 긴 시간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상사와의 민규 목소리와 비슷하다는 분들이 계시던데 아닙니다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하하하하 책방의 방구님들 책방의 방구님들 그 중에도 이렇게 인사로 와주신 세 분 감사드립니다 정오씨는 급한 환자가 생겨서 참석을 못하셨지만 꼭 인사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저 우리 방구님들 책방 주인이 큰 맘 먹고 장편을 시작할 때까지 빛나는 단편들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연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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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